여기서 가볼만한 곳은 웬만큼 다 가본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네요 지금은 트레킹 하려 가려고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기찻길이 나 있는 그런 트레킹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올라가려고 해요 버스 타고 가다가 지금은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일단 먹고 움직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식당에 왔는데 여기도 반찬을 4개 고를 수 있고 아 여기 생선도 있네 여기가 야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사람이 아무도 없네 뭔가 푸짐하네요 맛있겠네 처음에 딱 먹었을 때 느낌이 바로 오는데 이거 되게 맛있다 버스 타고 여기 오는데 길거리가 왠지 현지 분위기가 많이 나서 잠깐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현지 분위기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고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이런 데 보면 여기 농구장인데 여기서 농구하고 뭐 그런 장면들도 많이 익숙하고 이 상점들도 뭔가 미국만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어 여기도 왠지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집 이런 구조가 되게 특이한 것 같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지금 가려는 곳이 저기 보이는 산 저기 올라갈 거예요 여기는 주택들이 모여있는 주택가입니다 미국의 집들이 많이 있네요 아 저 집은 되게 이쁘게 잘 지어놨다 평화로운 하와이의 주택가 오면서 이쪽을 봤는데 저기 먹구름이 아까 저 산 위에 있어서 살짝 걱정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날씨가 엄청 맑아졌어요 여기는 뭐 그냥 날씨가 계속 바뀌어 비가 오다가도 금방 그치고 와 여기 집들이 평화롭다 진짜 자 이 비행기가 바람에 계속 날리고 있어요 잘 만들어 놨네 여기 왔어요 여기 코코 하와이는 이름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공항도 호놀룰루 공항 섬 이름도 오하우 섬 그 옆동네 섬은 마우이섬 아 여기서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는구나 지금 어 오토바이 조금만 미니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를 한 바퀴 계속 돌고 있어요 어우 잘 타네 오우 액션 와우 오케이 땡큐 바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 그래도 아직 멀긴 하지만 뭐 길은 하나밖에 없어서 헷갈릴 일은 없고 헬로우 안녕 와 여기가 어 이 길이 특이하게 레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길어요 얼마나 기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서 쭉 저 끝에 정상까지 이 레일이 되어 있어서 여기로 올라가야 돼 벌써부터 힘들지 이제 시작했는데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 왜 좋냐면은 하늘에 구름이 있어 구름이 있으면 해가 강하게 비추지 않으니까 덜 덥거든 생각보다 경사가 좀 있는데 힘드네 여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표지판이 있어 가지고 무슨 뜻인지 한참 고민하다가 된저라고 되어 있길래 이쪽으로 가면은 위험한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안전한 길이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안전한 길로 저기 보면은 저기는 발이 빠지면은 바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위에로 올라왔는데 위에도 이렇게 표지판이 있네 와 근데 한참 올라왔는데 아직도 한참 더 가야 되네 그래도 날씨가 진짜 구름이 위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저쪽에는 지금 먹구름이 있고 왠지 저녁에 비 올 것 같은데 아직 계속 더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면 이 이걸 뭐라고 하지 이 간격이 나무 간격이 넓어 이 다리가 짧은데 넓으니까 나는 다리를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지금 드는 생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랑 여기 괜히 왔나 싶은 거 계속 그 자리인 것 같지? 경사가 정말 이게 너무 심해서 오징어 나왔어 다 올라왔단 뜻 이게 뭐야 여기 도라에몽이 있네 누가 도라에몽을 그려놨어 지금 정상에 올라왔고요 여기에 벙커 같은 그런 건물들이 있어서 빈티지하고 그런 느낌이 나네요 여기 던저라고 되어 있네 위험하다고 대충 올라가지 말라는 뜻인가 확실히 위험해 보이긴 하네 왜냐면 바로 낭떠러지에요 올라올 때 되게 힘들었는데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굉장히 시원하네 그래도 힘들긴 힘들었나보다 살짝 어지럽네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고 있네요 힘들게 올라왔으니까 이제 또 힘들게 내려가야지 내려갈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경사가 장난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갈들이랑 흙이 있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 있어서 그래서 저도 한 걸음씩 내려가고 있어요 아 이제 평지로 내려왔어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드네요 지금 드는 생각은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머리가 띵하네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아 오케이 땡큐 땡큐 여기 안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아이스크림 어 이거 완전 맛있는데 근데 가격은 좀 있어 7달러가 넘어 어 근데 너무 맛있어서 그렇잖아 내 Barb's 고豪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